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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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종료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금방 이렇게 불을 맛있게 짜셨네 아 몇 개 정도 이렇게 많아요 양이? 한 10개 정도 아 그래요? 몇 개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? 다시마 좀 물 빼가지고 그것도 이제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맑은걸로 만들죠 좀 달콤해 좀 달콤해 아프리카도 동이 버섯을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으로 요도 보통 보면은 무슨 버섯을 넣냐면 그 서귀버섯 있잖아요 서귀버섯 좀 넣거든요 서귀버섯 없으니까 무슨 버섯을 넣으면 그럼 이러면 돼요 그죠? 만약에 너무 짜게 졸여지면 너무 짜면은 그거 하니까 물을 좀 중간에 속박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버섯 넣고 버섯 일단은 야채 종류 들어갈 수 있는거 그런거 좀 넣죠 이거 한 방개 쓰면 떠올까요? 하루를 세수할 것 같은데 좀 어때 내가 또 오실 오실게요 오실게요 네 네 거기다 오겨놓으세요 일단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있잖아요 예 이것 좀 올려주실래요? 예 하가리 예 하가리에다 이렇게 야채 예 아 한 8, 9폭이 되게 심해요. 아, 진짜? 물이 좀 새서. 아, 샜어요? 네. 내가 양념해놓은 거를 어디 갔지? 다 가져올까요? 아, 잠깐만. 이렇게. 한 7폭이 되나 보다. 간을 한번 봐야지. 이게 내 기본 간하고. 맞춰야지. 이거 지금 조금 덜 절여졌다. 덜 절여져서 보냈네. 으응! 음. 음. 배추 달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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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살았을까요? 좋은 둘이 다리 어렸는데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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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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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. 으응. 음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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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갖고 으응. 이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넣고 양념에 한번 먹어봐야 돼 그래야 켜놨어요? 지금 필요없는데 좀 이따가 하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간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때? 좀 짧 거 같아 어때? 어때? 응? 뱅잔네 특정될다니까 네 포먼트 갖고 올까? 아냐 갈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하나? 응 너무 무거워 소리 떨면 안 되지 아 이거 우리가 한번 더 헹궈야 될 이유는 없지 이거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거는 싸지지도 않아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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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가지고 그럼 이게 조금 짤 수 있으니까 그 물을 좀 넣을까? 한번 보자 다시 한번만 더 먹어봐 이렇게 씻으면 이게 추워가 덜 절어진 것 같네요 보니까 바다하잖아 이렇게 숙성돼야 숙성돼야 지 맛이 나는 거 이런 배추도 그렇게 덜 됐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안팠죠? 음 예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국자 좀 줄래요? 국자 나중에 국물은 나중에 넣지 뭐 이랬고 딱딱 이대로 해서 넣을 수 있겠어요? 저는 아예 갖고 없게 단체만 줍니다 그걸 들고 갈 수 있겠나? 무거운데? 무거워 무거워 40킬로 까진데 120킬로 이거 신선해 먹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백김치 이거 빨리 숙성될 수 있어 이거는 확실히 생각이 들어가고 맛있는데요? 예 생각이 들어가고 숙성되면 맛있겠어요? 그게 맞겠죠? 예 약간 짜우면 생수를 부어가지고요? 지금 그렇게 짜지는 않을 것 같은데? 예 자체도 그걸 안 짜 버리고 예 이 국물도 안 짜잖아 예 한 칼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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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가면서 갈등하자 그렇지. 들어간 게 없으니까 항아리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? 물을 몇 개 다 넣어놓을까요? 무 중간에 넣을까요? 시원한 맛은 무가 있어요 무는 이 사이 사이 톱박에 시원하게 넣어버립니다 고추장은 대충 넣어버리네요 고추장은 대충 넣어버리네요 생강도 조금 더 줘요 덩어리씩 조금 더 줘요 파프리카는 안돼요 이렇게 줘서 됐으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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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초등학생 다 안 할 소리지? 응 밖에는 뭐야, 지금? 응? 뭐였을 거야, 지금? 뭐였을 거야, 지금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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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,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막양 청양고추 계속 전 비빔밥 대ank fields 반죽 분 박우뚱 최소화 아 오늘 이렇게 갑자기 뭐가 와가지고 백김치 좀 담는다고 다시 가는 사람한테 맛보라는 말도 못하겠고 내가 한 번 맛을 좀 봐야해 음 좀 잘 덮어 놨다가 먹어야죠 한 위 고폭이 되는 것 같네 보니깐 한 위 고폭이 정도